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기후가 좋으면 좋은 성능을 내는 엔진오일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PAO나 에스테르 등급의 기후를 만드는 엔진오일 규격이 SP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SN이라든지 규격이 좀 살짝 최신 규격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셔보셨어요. 제품 얘기해도 되나? 뭐 KICKS POWER ONE? 걔네가 SN급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SP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 업데이트 됐으면 이제 됐네. 근데 이분은 옛날 거 본 거네. 그죠?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레시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청가자 패키지 바꾸는 거잖아. 이게 대기업에서 청가자 패키지 하나 바꾸는데 그냥 내가 엄마나 바꿔야지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바꾸려면 진짜 많은 검토와 실험과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봐야 돼요.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격이 SN에서 SN 플러스 SP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다고 이거 바로 바꾸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규격이 나오기 전에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해갖고 테스트를 해갖고 막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바로 바뀌는 딱 순간에 SP가 팍 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수한테 파는 제품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그런 제품들은 1년 전에 준비는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간상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운은 암만 좋더라도 선거제 패키지를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알잖아. 그래서 이건 바꿔도 돼. 그러면 나는 나 같으면 바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 윤활유 공부하는 사람이 나같이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레시피 바꿔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등급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또 얘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팩토리필럿에서 나오는 엔진오일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채워서 나오는 엔진오일들이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가 SN플러스급도 막 바뀌고 있는데 걔네는 SM급이 들어가 있었어.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팩토리필럿 개발해서 만들었잖아요. 연구소에도 만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규격을. 만들었는데 공장에서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엔진오일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용량과 만약에 바뀌었을 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펙이 완전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상이 아닌 한 그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기운은 좋은데 규격이 낮은 고급 제품들이 성능이 규격이 높은 애들보다 낮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능은 첨가제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첨가제 역할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화 안정 첨가제 들어갈 거고 청정제, 분산제 들어갈 거고 마모방지 첨가제, 마찰 조정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성능에 맞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애들보다 첨가제의 역할들이 더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된 규격이 마찰 확 줄여주고 그다음에 트라이브 필름을 강화시켰다는 거였다면 그 이전의 규격이면 그것보다는 트라이브 필름에 대한 내구성이 적을 수도 있죠. 대신에 기후들이 좋아지니까 유막에 관련되거나 산화 안정성이 좋아져서 오래 쓰도록 만들어지거나 용해돌에서 청정 효과도 같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전단 안정성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기후에 의해서 영향이 주어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질 거고 그걸 감안해서 써야죠.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야겠다고 해서 첨가제를 쓰는 게 될 수도 있죠. 리스타 S1을 넣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예전에 키스 파워 1, 0W30, 0W40과 리스타 S1을 넣으면 효과가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S1 넣어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